여긴 아무도 모를거야 괜찮지? 아버지 몰래 준비했던거라서 응 아니 그냥 모르실거야 나에 대해 워낙 관심없는 분이니까 근데 김여주 언제까지 말로 올거야? 미안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딱히 그래 왜? 어디가 하던거마저 해야지 айтесь Command 뚜껑 모륵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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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둑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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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지킬게 너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나는 걱정하지 마